엇, 뭐지? 이거 했는데, 이거? 어디로 가노, 이제? 커피 한 잔. 뭐가 잘 안 되나? 인터넷이 안 된다. 일산 동네가 안 좋아가지고. 자, 이제 결국 여의도 한강공원 가는 거가. 응. 그리고 한강 옆에 보면 전부다 배드민턴 지우고만 한다, 아이가? 힘내세요. 우신 좀 몰라요. 응? 하하하하 지금 좀 더 자고 온다니까? 와인 숙성 빵이 있대. 한쪽은 한 빵에 4만원이대. 이거 한 사람과 맛있대. 형이 그게 우리 얼마냐면 얘기했던. 아니, 이걸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느냐? 또 뭔데? 보아라, 연대의 깃발. 아이으 그러니까 뭐하는데? 뭐한대? 이걸 себе해? 맛있는함 즐기려고 찾고 있었어, 맛있는 오빠가 더 얘기를 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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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 거 같아. 받아줘요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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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주는 거 같잖아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얹어들면서 ** 이거 무슨 맛인데? 맛있나, 이거? 앙금이 녹아요 얘는 무슨 맛인데? 무슨 맛인데? 그래도 뭔가 넣지않아 가라새가 좋아한다 내꺼 설기 만들기 제가 못됐는데 팔이 좀 바쁘는데 아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게 내가 직접 만들어 주는거니까 의미도 있고 롯데타워 간다고 롯데타워 간다고 광고랑 끼지 마라 롯데타워 간다고 소금 조금만 더 쌀을 준비했다 소양이 만든거 같은데 태양은 그걸로 그냥 문기가 이제는 진한 육수 흰쌀밥은 너무 맛있어 뱃게타입 뱃게타입 이제는 진한 육수 깔끔하게 된 맛 이제는 진한 육수 뱃게타입 고추에 뱃게타입 그런 맛 고추에 뱃게타입 다 먹지 않나요! 침묵해서 떡볶이 퐁퐁 Christmas 엄마가 또ником 바른자분들이 색상 중독 마구 붙어볼까? 우주din 이쁜 oui 진짜만 우와 진짜... 참나! 참나! 금방 날린다 진짜 신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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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